TV조선 엉클 큰일낸 착한 드라마의 역습 아내를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나 결혼까지 꼴이 난 순회보 TV조선 엉클의 주인공 오정세를 소개합니다 사랑이란 극작가 장안위 사랑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 순회보 끝판왕 오정세 오정세는 아내와의 러브스토리가 유명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짝꿍이었던 아내를 뒤돌로 데려가 커서 결혼하자며 일종의 프로포즈를 했고 그 후로 다른 여자를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아내와 헤어진 것도 아내가 잠시 외국에 체류했던 3개월이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아내 없이 보낸 3개월이 너무 힘들어서 아내가 귀국을 하자마자 서둘러 결혼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아내와는 거리를 걸을 때 손을 잡고 다니고 쉬는 날이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훌륭한 가정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소속사인 모기업에서 최근 새롭게 설립한 프레인 빌라에 방문하는 등 아빠로서 자상한 면모를 많이 보입니다 TV조선 엉클의 출연자 종교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입니다 황스레 이번에는 가톨릭입니다 서울대 출신 이시원 정수영 다음은 무종교입니다 배우 전해진 남편이 배우 이성균입니다 박선영 이상우입니다 이단 종교입니다 송옥숙 구원파 이유안파 생명의 말씀 선교회 소속입니다 이 구원파 이유안파 교회를 다니는 연예인들이 꽤 있는데요 중앙교회에서는 이러한 방송업계 종사자들을 따로 문화선교부라는 부서로 나누어서 연예계 전도에도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연예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S.A.S. 유진 기태영 부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야구선수 나성룡 부부 금슬이 좋기로 유명한 빅뱅의 태양 민요림 부부 작곡가 양수혁 유튜버 오사원 공전에 히트를 쳤던 영화 극한직업에서 배우 이하니와 공동주연을 맡았던 배우 유승령 등이 있습니다 엉클 주인공 오종서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개성있는 연기파 배우입니다 해피투게더에 출연해 본인의 안면 인식장애 사실을 고백했으며 자신의 아들마저 알아보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죠 한 측근은 같은 일을 하긴 하지만 내일 보는 사람이 아니어서인지 저를 인지하는데 1년 정도 걸린 것 같다 다른 장소에서 만나면 못 알아본다고 밝혔습니다 엉클 착한 드라마의 역습 시청률 10% 뚫었다 큰일 낸 착한 드라마 TV조선 엉클 시즌2 요청 쇄도 엉클 오종서에 전해진 이경훈이 사랑과 건강을 모두 잡는 꽉 다친 해피엔딩으로 순간 최고 시청률 9%를 돌파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30일 밤 방송된 TV조선 드라마 엉클 최종연은 밀슨코리아 기준 수도권 시청률 8.3% 군당 최고 시청률은 9%까지 치솟으면서 화용 점정을 이뤄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왕준에게 심장병으로 절막에 내몰렸던 왕간애가 모든 것을 지켜낸 모습으로 해피엔딩을 선사하면서 뭉클한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7년 후 대세 유망주 뮤지션으로 거듭난 민주호가 방송 인터뷰에서 삼촌은 바보가 됐다 딸 바보라며 건강을 퇴창고 딸 혜리의 아빠가 된 왕준혁을 소개했고 곧이어 왕준혁, 송아홈, 왕준이, 주경일 가족이 모두 모여 혜리의 생일 음식을 준비하는 화목한 모습으로 훈훈함을 안겼죠 그리고 추억의 장소인 핫바를 다시 찾은 왕준혁과 민주호가 듀엣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꽉 다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코믹 힐링 성장기로 매주 안방극장에 웃음과 눈물을 선사했던 엉클이 남긴 것들을 정리해봅니다 첫 방송 2.2%에서 약 5배 꽁충 뛴 경이로운 상승세 지난 첫 방송에서 밀승코리아 기준 수도권 시청률 2.2%로 출발했던 엉클은 뜨거운 반응으로 입소문을 타더니 3회에서 5.6%로 2배 상승을 이뤄낸 데 이어 매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는 파죽지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4회에서 수도권 시청률 10.5% 최종회에서는 분당 최고 시청률 9%를 기록하며 경이로운 상승에 화려한 마침표를 찍었죠 뿐만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외부에 따르면 BOD 오픈 첫 주 드라마 랭킹 29위로 출발한 엉클은 한 주 만에 시청시간이 약 752% 이용자 수는 약 317% 증가했던 상황입니다 현재 드라마 랭킹 TOP5를 유지하며 BOD 화제성 면에서도 확실한 존재감을 새기며 그야말로 시청률과 화제성을 모두 잡은 대세 드라마의 위험을 드러냈죠 인생 개경신 호평이끈 빈틈없는 열인 방송 전부터 연기파 배우 군단 조합으로 주목을 받았던 오종세 전해진 이경훈 박선영 이상호 이시원 황우스레 등 배우들은 각양각색 캐릭터 매력을 10분 담아낸 열인으로 수많은 극차를 끌어냈습니다 특히 오종세는 특유의 능청스러운 연기와 마음의 울림을 주는 감정 열인으로 왕준혁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며 또 한 번의 인생 캐릭터를 경신했죠 또한 이전과는 다른 이미지 도전으로 방송 전부터 눈길을 끌었던 전해진은 제2의 인생에 도전하는 돌싱 워킹맘 왕준이를 현실감 넘치는 연기로 그려내며 완벽한 변신을 이뤄냈죠 민지유역 이경훈은 진한 여운을 남기는 감정성과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모습을 오가는 열인으로 엉클 최고의 발견이라는 수식을 얻으면서 대세 유황제로 자리를 붙였습니다 더욱이 송옥숙, 안석환, 정수영, 윤희석 등 탄탄한 연기력의 배우들은 존재감 가득한 신스틸러로 활력을 펼쳤고 윤희빈, 김아연, 고경민, 박수환 등 아역 배우들 역시 안정적인 연기력과 귀여운 매력으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습니다 현실 문제 꼬집는 스토리 앤 따뜻한 동화 감성 연출 동명의 BBC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엉클은 시트컴 형식에 그친 원작과는 달리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찬 강남 4구를 배경으로 임대 아파트에 대한 차별 자율학교에서 일반 학교를 전환 가정폭력 등 현실 사회에서 대두되는 주거 공간의 갈등과 교육 문제 등을 꼬집는 스토리로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아기자기한 그림책 오종세와 이경훈의 화면 전환 댄스 중독성 강한 멜로디의 노래와 뮤지컬 장면 등을 녹여내면서 풍수한 볼거리를 선사 눈과 귀를 모두 사로잡는 한편의 따뜻한 통화 감성의 연출로 그게 재미와 감동을 배가했죠 함께 울었던 왕관의 힐링 성장기 10년 넘게 연을 끊고 살았던 누나 왕준이와 동생 왕준혁이 한집살이를 시작하면서 서로의 얼굴도 몰랐던 조카 민주와 더불어 진정한 가족애를 꽃피우는 성장기는 힐링 그 자체를 전했습니다 서로의 아픈 상처를 보듬고 점차 웃음을 되찾아간 세 사람의 치료력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오롯이 전해졌고 결국 행복 사랑 꿈을 모두 지켜내는 해피엔딩을 맞았죠 극중 왕준혁과 민주호가 함께 부른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는 법이죠 힘든 일은 함께 나누고 서로 의지하면 돼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게 인생이죠 서로 사이좋게 행복하게 우리같이 살아요 우리 백년 해로합시다 라는 노랫말처럼 함께 살아가는 주변인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마지막까지 깊은 여운을 자아냈습니다 제작진은 엉클의 모든 스태프 배우 제작진이 지난 수개월 동안 쌓아올린 노력과 열정에 시청자분들이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며 추운 겨울 그리고 답답한 일상 속에서 엉클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와 웃음 감동을 느끼셨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엉클 오종세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크리스찬 튜브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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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